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에 대장동 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혜라든가 로비 의혹 관련된 자료를 이낙연 쪽의 인사로 꼽히는 윤영찬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파장을 낳게 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왔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사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것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죠.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당시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고발이 이뤄졌으며 그때부터 수사가 이어지다가 이게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들이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건드린 사건이 아니고 또 지난 경선에서 이낙연이 승리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탈탈 털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도 이낙연 쪽에서 어떻게 소수를 입수해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가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가 궁금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당시에 설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을 향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은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설훈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고 당시에 민영배 같은 경우에도 설훈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어디 있냐 있으면 공개하라면서 당시에 설훈의 해당 발언 때문에 이낙연 쪽하고 이재명 쪽하고 크게 충돌이 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설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발리고 나서 뒤늦게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구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었고 당시에는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인 줄 알았지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알고 보면 이재명이 참 억울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충 얼머버리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당시에 설훈이 이야기했었던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 쪽으로 지금 많이 확신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키맨들이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작년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쪽에서 공격을 할 때 소수를 사용했었던 이 대장동 관련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그 소수의 출처가 밝혀졌고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남욱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쪽의 변호인이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2019년 11월 달에 싸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영학 씨가 이낙연 측에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원에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 등을 A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민주당의 윤영찬한테 녹취록을 포함을 해가지고 자료를 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남욱의 이와 같은 말은 지난해 9월 달에 대장동 개발 비디오에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에 이낙연 쪽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이라든가 50억 클럽 등의 관련 자료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인 것 같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지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남욱 변호사가 오늘 증언을 한 이 장소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거짓말일까? 거짓말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아마 남욱이 알고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남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실상 대장동 패거리하고 이낙연 쪽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이재명을 담그려고 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고 특히나 요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 이재명의 구속 위기를 이야기했었던 설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재명이 실각을 할 것을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다시 뭉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낙연의 조기 귀국설이라든가 민주당의 분당설이 나오면서 굉장히 흉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도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으며 이재명이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이낙연계가 뭉친다라는 얘기에 아니 지금 도와줘도 모자랍하네 뒤에다가 지금 칼을 꽂으려고 작당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갯달들에게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언론 측에서는 남욱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영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윤영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윤영찬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하고 일면식이 없으며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해들었다라는 녹취록이라든가 해당 자료들은 전달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들의 문의가 이미 있었다면서 윤영찬 의원과 의원실은 일괄되게 이게 지금 사실 묵은인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선 때 이낙연 쪽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라든가 서론이 지금 했던 발언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어준의 표현을 빌리자면 냄새가 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재명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에게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딸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은 이 새끼들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뒤통수를 잘 치는 이낙연이다. 시침이 잘 되고 아닌 척 헛소리를 잘했다. 그 외에도 이참의 수박들은 다 깨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네티니 역시도 하도 카더라가 많아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수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요새 이재명이 위기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낙연계가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지금 친명하고 친인하경계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해있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당내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며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팝콘이나 뜯으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